아 아 아 형이 복수해줄게 어딨어 아 진짜 헤드샷 맞았어 개월탱이 맞게 와 어딨어? 내 집 2층 이런 이빡 싸가지 없는 새끼 권촌에 형 샷건 있을거야 근데 조심해야돼 거기다 거기다 어 나가 옆집에 형 들어왔다 아 아 거시기에 샷건 맞았어 아 와 아랫도리가 없어졌다 너덜너덜 해졌겠는데 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오른쪽 방 오른쪽 방 샷건이야 어 형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 뭐야 모르겠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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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이 탐창이 왜 켜져 시바 항상 만탄창을 유지하는거 어 저기 사람 지나간다 어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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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여기 언덕 뛰잖아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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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건님 네 네 네 그 왜 내리자고 그냥 갔으면 됐는데 어 아 저는 혼자 있는줄 알았잖아 일자로 가면 안될거같아 팔 가서 죽여버려야지 지자 오케이 에 Tanner 에잇 흐읍 흐읍 흠 뭐 하세요 아 도대체 뭐 하시는거에요 아까부터 그... 제가 문화 충격받은 사람이 두명 있는데 야 야 어디야 어디 여기야 어디 간나 어디야 어 여기 밑에 지금 내 시체인데 뭐 파맹하고 있잖아 저 새끼 움직이잖아 마차태로 갔다가 뭐 썰어버려 그냥 글로 갔는데 어 너 죽이려고 온다 너 죽이려고 뛰어온다 앞에 왼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어 그쪽으로 가면 안돼 그쪽으로 하면 뒤를 치는거잖아 안돼 그게 아니야 그 앞쪽에 있어 그 앞쪽에 있어 어디갔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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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차태로 마차태로 항문 도전해 그렇지 어 나가자 복수했어 오케이 오케이 보건님 제가 진짜 재밌는거 알아 발견했거든요 우리 둘이 죽이는거에요 보건님 진짜 재밌는거 발견했어요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진짜 제가 죽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맹 어맹 개간진하는걸 생각났어요 네네 잠깐만요 저 진짜 죽이지마요 네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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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야돼 네네 진짜 저 죽이면 안돼요 네네 진짜 어맹 네네네 아니 근데 4분 남았잖아 형 왜케 우리 포기가 빨라 4분이나 남았어? 3분 남았는데 슬슬 해야지 이 지랄 할줄 알았다네 이 지랄 할줄 알았어 와 안죽는데 왜 어맹 어맹 어 어 머리 잘라버려 머리를 우지로 잘라버려 아니 근데 내가 볼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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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확 الع